문 잠갔어요 아버지? 가방매 너 가방매 아빠 가방매 샘 샘 여기 급류가 흐르고있어 조심해 꼬마들 벙겨맞은거? 아니야 벙겨맞은건 갈라져야지 공룡시대 2% 엄청 많았거든 공룡시대 2% 엄청 많았거든 알어 알어? 교통정비 꼬마 진아 잘하고있어 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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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정기 켜 무정기 꼬미 살아 숨 쉬어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줄거라서 아빠 안챙겨 엄마 엄마 텀밀 빨리 생으로 뜯어드세요 좀만 더 가면 정상에 나가 아니 진우 진우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올라오라고 봐 텀밀 올라가고 있다 오빠 아빠 저기 성산 성산 발견할 때 꼬마가 저기 그냥 아이돌 이쁘 이쁘 지금? 지금 몇시다? 응? 몇시야? 지금? 네 시 사십 아이 11시 사십 한 꼬마야 산에 사서 꼬마같아 이사연씨가 우리 형님 말 조금만 더 들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다 지나가는 일이고 아빠 무정 키고 있어 곰 나타나면 전화해 아빠 여기있지 당연히 고솔이 어딨어 고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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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야 고시리 자 받아 고시리 어디다 이거 넘어오니 괜찮은데? 그 정도가 괜찮아 고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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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9.11 구급대 출동 고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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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원에 임선이, 오빠 이어폰 자기 뭐 샀는데? 똑같은 거, 임선이 똑같은 거 샀어 자기 뭐 샀어? 내가 살 거 샀지 짐벌 놀라운 영상세에 펼쳐질 거야 오 이 진우 봐 전문 산악 전문 산악 고사리 꼬마 형 야 진우 왜 줘? 이거 봐, 이 영롱한 얼굴을 봐 아빠 벌리에서 고사리 있네 대자연이 이런 아름다운 생명체를 땅속에서 계속 풍어내고 선우 빨리 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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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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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내가 고사리가 훔치 말려줄게 오 그래, 장난 아니야 지금 이 동네에 왕대 왕대밭 왕대밭 딴 데서 헤맬 거 없어? 자 이진우 선생님 고사리 어떻게 땀 줬습니까? 일단 앞으로 이렇게 눈을 자세히 본 다음에 데려가서 아 옆에서 앉아서 눈을 계심체리 떠서 그리고 중간 이런 것도 잘 아 옆을 보는군요 옆을 보면 이렇게 고사리가 보이는군요 고사리가 이걸 따고 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? 눈을 계심체리 뜹니까? 아 눈 계심체리가 핵심이군요 코사리 1,2,3 1,2,3 2,3 3 3 코사리 코사리 아기꺼 아기꺼 여기 있지 지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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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 오늘 반찬 좀 나오겠는데 꼬마들 아빠 힘들어 손이 그걸 꺾어 꺾어 보이지 고사리 손이 고사리를 꺾네요 고사리 손이 고사리 손이 고사리 손이 고사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